1, 2, 3, 4 2, 3, 4 3, 4, 4, 5, 6, 6, 7, 7, 8, 9, 10, 10, 11, 11, 12, 12, 13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우우우우우우 네, 저희가 타이틀 곡 신메뉴이자 저희의 첫 정규회복 고생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저희가 디스패치 촬영을 왔는데 아, 너무 분위기도 좋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진짜 예쁘게 우리 스트레이킷 멤버가 이 사진기에 잘 담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신메뉴 그리고 정규앨범 고생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스테이 곧 있으면 저희가 찾아가니까 많이 많이 기다려주세요 사랑합니다! 미스캣 좋은사람이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찬이가 미스캣 한 번 뽑아보겠습니다 제발 쉬운.. 쉬고.. 하기 쉬운 걸로 고지 마이쉬 고지 마이쉬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이거입니다 HD 포토 때 몰래 나만의 포즈 취약이 아 지금 정해서 이따 하기 뭐하지? 나만의 포즈? 그럼 저희 신메뉴 저 이름을 하겠습니다 Maya 작가 vermel One ka John wh ờ 열 min min gr Fox 그저 계속 만들어가 새롭게 Because we're one of the kind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our own game 네 지금 제가 특별한 미션을 받았는데요 한 번 무엇인지 뽑아보겠습니다 원하는 수록곡 15초 홍보 타임 아 홍보 잘 못하는데? 네 저희의 수록곡 중에 EZ라는 곡은 굉장히 저희의 성숙함과 어른스러움과 섹시함과 강렬함과 모든 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스 네 제가 지금 아주 특별한 미션을 받았는데요 여기 뭐가 막 들어있네요 열어보겠습니다 느낌이 가는 걸 뽑아서 다른 멤버 한 명과 함께 멋짐 큐투버전 셀카 찍기 별거 아니네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혼자 있기 때문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멤버를 한 명 뽑아서 제가 같이 한 번 셀카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미션을 함께할 영광스러운 주인공 저와 함께 셀카를 찍을 영광스러운 주인공은 바로 뱅뱅 승민입니다 승민입니다 여러분 먼저 멋있는 버전을 찍어볼게요 아 버전이 따로 있어요 멋있는 버전과 큐티버전을 찍으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큐티버전은 평소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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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깜찍하게 눈을 감은 멍멍이와 데끼입니다 그리고 브이 하고 있는 깜찍이들 볼콕 하고 있는 콕콕이들 그리고 귀여운 버전 아 정말 멋있는 버전입니다 아 야 이거 이거 너무 너무 잘생겼는데요 아 내보낼 수 있나 너무 잘생겨서 창현 씨 실물이 났네 미션 성공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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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저는 미션 완료!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한 미션 용지를 받았는데요. 뽑아볼게요. 스테이에게 보내는 셀프캠 네! 스테이! 저희 스테이키즈가 6월 17일에 정말 멋진 정규앨범 준비하고 오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많이 기다렸던 만큼 정말 멋있는 무대와 좋은 노래들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스테이키즈의 잘생긴 외모와 더 멋진 더 성장한 실력들로 여러분들을 깜짝 놀래켜줄 테니 많이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화이팅! 네! 지금 질문을 뽑겠습니다. 다른 멤버에게 멋있다 듣기 그러면 다른 멤버를 여기까지 끌어와서 한 번 물어볼게요. 오늘 이렇게 스테이키즈의 포터쇼트 하고 봤잖아? 네! 헤어, 메이크업도 준비해왔고 좋은 의상을 입고 왔는데 어때? 잘생겼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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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그리고 섹시! 여기까지 할까요? 갑니다. 디스파치! D-I-S-P-A-T-C-H 디스파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불안하지 말고 나를 믿고 달려봐 D-I-B-I'm the one OJ 널 위하 발맞춰 왕왕 뒤돌아보지 마 익혀줄게 널 Just run, run 두 끼 놓치지 마 네 옆에 있는 날 Yeah 안 끝내 너의 끝이네 안녕하세요, 승민입니다. 제가 지금 아주 아주 특별한 미션을 받았는데 제가 한 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짓는 HD 포토 제목입니다. 이게 나중에 사진이 나갈 때 밑에 이렇게 제목이 뜨잖아요. 그거를 제가 짓는 건데 제 거를 짓으면 되나요? 아니면 몰라서 그래 내 곁에서 너와 같이 뛰어줄래? 널 보면 나와 겹쳐 보이니 하루의 절반이 나와 같은 패턴이라서 늘 통해 봤어 널 I'm always busy never ever non-stop I'm always busy never ever non-stop I'm always busy never ever non-stop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오늘 햇살이 좀 밝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햇살은 거둘 뿐 네 민망하네요. 파이팅! 제가 마지막 순서로 미션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나만 아는 다른 멤버 TMI 말하기 나만 아는 다른 멤버 TMI 아 네 오늘 제가 국민이 형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줬습니다. 이야 제가 오랜만에 국민이 형 커피를 사줬어요. 착한 동생이 너무 감사합니다. 재능 안에서 할때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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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